이렇게 함으로써 올해 주택공급 47만 호를 최대한 달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까지 100만 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 목표가 인허가라는 것입니다. 인허가는 말 그대로 주택을 지어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실제 살 수 있는 집이 시장에 나온 게 아니죠. 많은 분들이 인허가 착공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앞으로 2, 3년 후에 입주가 부족해질 것을 염려하시더군요. 그런데 2, 3년 후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집샘입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나왔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구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면 기존 집을 부수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해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를 독려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가 18년부터 22년까지 40곳에 불과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는 6개월간 111곳이나 됩니다.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도심에서 노후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죠. 재건축, 재개발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만 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자주 말씀드린 부분이죠. 아파트가 입주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허가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데, 특히 수도권에서는 인허가, 착공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말이죠. 인허가 착공이 줄어들면 수년 후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인허가 착공이 줄어드니까 2에서 3년 후 입주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던데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주택가격은 공급에 의해서 가장 크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수요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택시장에서는 수요의 변화보다 공급의 변화량이 훨씬 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공급하려면 민간에서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금리 또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민간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PF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금리가 2021년 말 3에서 4% 하던 것이 22년 말에는 10에서 11%로 크게 올랐죠. 아직도 8에서 9%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사업을 진행하려면 진행하면서 돈이 생겨야 됩니다. 이득이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니 민간에서 인허가 착공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제가 인허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에서는 일단 인허가만 받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착공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얼마 전까지는 분양도 잘 안되니까 착공에 들어가지 않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허가 자체도 수도권에서는 작년 기준 금융위기 2008년, 대세 하락기 2013년보다 더 적은 수치가 나왔죠. 이는 결국 입주 부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입주 부족은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가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물량을 3만 호 이상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리지 않은 땅이 있다면 공공으로 돌려서 사업하고 신규 택지를 더 발굴하겠다고 하네요. 인구가 차츰 줄어가는 시기에 구도심 외곽에 신규 택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신규 택지의 공급을 중단하고 구도심 정비 사업에 집중했던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신규 택지로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하고요. 공공주택은 최대한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청약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전 청약은 말 그대로 청약 이전 단계입니다.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주택이죠. 그래도 사전 청약에 당첨된 분들은 기존 구축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매매 수요는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도 입주할 때까지 살집은 필요합니다. 그럼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죠. 이렇게 되면 전세 월세는 상승합니다. 전 월세의 상승은 매가 상승을 불러오죠. 사전 청약만으로는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3기 신도시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인천 계양이 가장 속도가 빠른데요. 올해 4분기 착공 예정입니다. 그럼 아무리 빨라도 2027년 입주고 더 늦어질 확률도 있죠. 그리고 나머지 3기 신도시들은 더 늦습니다. 이 말은 2027년까지는 수도권에서 대규모 물량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신도시는 구도심 외곽에 있는 빈당에 짓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구도심 내에 있는 공급도 늘리겠다고 합니다. 23년 9월 기준 총 55곳 8만 3천호 후보지 선정하겠다고 하네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매년 필요한 새 집은 16만 5천호가 넘습니다. 그에 비해 도심 내에서 나오는 물량은 정말 많지 않은 수준입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은 공공주택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세금이라는 재원이 많이 들어가서 한계점이 명확하고 많이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공공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을 1년간 완화한다고 하네요. 지금 수도권에서는 주택 인허가량이 2007년부터 시작된 인허가 통계 집계 이후에 최저 수준입니다. 심각하게 적은 수준이죠. 그래서 인허가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조기에 인허가를 받는다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정부 부처에서 보시면 흔적이 보이는군요. 최근 2, 3년간 건설 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30% 정도는 더 오른 것 같아요. 이렇게 공사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원래 수익이 났던 사업도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공사 측은 공사비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조합 측은 더는 안된다 말하고 이러면서 착공에 못 들어간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안되고 멈춰있으면 매달 억단위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증액 시 이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인허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주택공급의 첫 단추라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만들 때는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기간을 더 단축한다고 합니다. 인건비 상승도 인허가 착공이 줄어든 데 한몫했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겠다고 하고요. 지난 정부에서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면서 무조건 재건축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죠. 덕분에 30년차 아파트가 매년 쌓이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는 어쩔 수 없이 풀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항상 드렸던 말씀이죠.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화하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도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여러 법률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유권자가 급격히 늘어남을 정부나 지자체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맨땅에 대한 근저당으로는 그 많은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예상 수익을 기초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팔라서 비용이 많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주택 사업이 많이 멈춘 상태를 완화하고자 PF 대출 보증 확대, 대출 한도 확대, 심사 기준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이 걱정될 때는 이렇게 공급 측을 조절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입니다. 수요를 마구잡이로 억누른다면 그 효과는 얼마 가지 않죠. 일단 접근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도 공급자의 입장에서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기존에는 중도금 대출 심사 시에 과도하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합리화하고 허그의 보증 책임 비율을 10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 쉬워지면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사업 진행이 더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니 고민이 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비아파트 공급에 대한 건설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한계층 짓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중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면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이 되죠. 이에 비해서 비아파트는 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연립, 다세대 같은 것들은 빠르면 6개월이면 만드니까요. 이를 통해 공급을 조금이라도 늘려보려는 것이 보이네요. 그런데 이런 비아파트는 전용 84제곱미터 이상이 많이 나오지 않고 또 그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가격 산승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축 건물을 만들 때 발목을 많이 잡히는 것이 주차장 설치 기준인데요. 상업, 준주구 지역 역세권에 건설되는 도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거의 중소형 평형대가 많죠. 집값을 잡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의 기준을 올려줬는데요. 수도권 기준 1억 3천에서 1억 6천으로 약간 올려줬습니다. 소형주택 매입을 장려하려고 이렇게 기준을 확대한 것 같은데 효과가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소형주택에 투자하는 것은 아직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미룰 수 없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도권에서 30년차, 40년차 아파트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치해서 빈집으로 놔두게 된다면 도시는 슬럼화가 되죠. 그런데 조합원이 주체인 이런 정비사업의 특성상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비용이 증가해서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고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예정 단지 내 상가를 지분 쪼개기 하면서 투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이를 막겠다고 합니다. 진작에 이런 상가 지분 쪼개기는 방지했어야 되고요. 정비사업의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시키겠다고 하네요. 소규모 정비사업도 사업성이 더 좋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올해 주택공급 47만호를 최대한 달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까지 100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 목표가 인허가라는 겁니다. 인허가는 말 그대로 주택을 지어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실제 살 수 있는 주택이 시장에 나온 게 아니죠. 그 다음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짧게 잡아도 2년 내 건축은 거의 불가능하고 보통 2년 반에서 3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완공이 되죠. 물리적으로 더 빠르게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조립식 주택을 짓지 않는 이상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허가 착공이 줄어든다고 하니 앞으로 2, 3년 후에 입주가 부족해질 것을 염려하시더군요. 이건 서울, 인천, 경기의 연도별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가로 수요선이 홈페이지에 같이 나오기는 하는데 가격지수랑 비교해보면 잘 안 맞습니다. 저 기준선보다 훨씬 많이 소화시킵니다. 그래서 기준을 더 올려서 봐야 하죠. 두꺼운 빨간선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두꺼운 빨간선을 기준으로 2024년은 필요양보다 적습니다. 25년도 필요한 양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착공이 줄어서 걱정해야 할 시점은 2026년 이후의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2024, 25, 26, 27년까지도 연달아서 수도권에서 입주가 부족한 시점이 오게 되는 것이죠. 3기 신도시도 27년이나 되어야지 계양지구가 입주할 것입니다. 입주 부족 구간이 길게 가는 것이 걱정이네요. 수도권 입주 물량을 분기별로 쪼개봤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가로선보다는 좀 더 위로 보는 것이 더 잘 맞습니다. 파란 화살표가 2023년 4분기입니다. 2023년 10월, 11월, 12월이죠. 그 다음 키가 약간 크죠. 2024년 1월, 2월, 3월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2024년 2분기, 3분기, 4분기. 무려 3분기 동안 입주 물량 부족한 구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2에서 3년 후를 기다릴 것도 없이 당장 6개월 이후부터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부족해집니다. 3개 분기나 물량이 부족하면 전세든 월세든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매매가 상승으로 나타나겠죠. 작년처럼 금리가 급하게 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시장 상황과 마찬가지로 매매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고 그 폭은 클 것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25년 1분기 이후로도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30년 차 아파트가 한 해 지날 때마다 15만 호 가량씩 쌓이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고심을 해서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파트의 빠른 입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공급이 이렇게 부족하면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현재 전세가율은 충분히 높고 월세 또한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지금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더 이상 미뤄야 할 이유가 없다. 내 집 마련할 종자돈이 부족하다면 가능한 한도 내에서 투자해 두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무료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경매 관련 문의 매주 시장 상황 분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